장바 세팅 2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와픽 캠핑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장박을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캠핑을 하면서 바닥 공사, 내부 세팅까지 하려고 합니다 장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공부를 해봤는데 쉽지는 않아서 오늘 어떻게 바닥 공사를 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장박 텐트는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던 레이드백 캠프의 그레이스 쉘터 라지 사이즈입니다 텐트 먼저 피칭한 다음에 바닥 공사 먼저 하고 내부 세팅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쉘터 피칭하는 거는 제가 전에 한번 좀 자세하게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보여드리고 바닥 공사, 장박 세팅하는 거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칭 다 했고 단열재, 이제 밑에 탑 홀인 방수포, 그다음에 김장 비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제 피칭 다 했고 단열재, 이제 밑에 탑 홀인 방수포, 그다음에 김장 비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리오 캠핑의 단열재고 많이들 이걸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지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탑 홀인 방수포는 CUTV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색깔은 진짜 이뻐요 색깔이 이뻐가지고 방수포는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저희 이제 같이 장박하시는 분들 함께 사용하시라고 밀리님께서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장박 어떻게 이제 바닥 공사하는지 이제 김장 비닐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먼저 김장 비닐로 먼저 바닥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탑 홀인 방수포를 깐 다음에 그다음에 이 단열재로 깔아줄 겁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이 그레이스 쉘터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전용 러그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닥 공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걸 언제 다 하냐 시작해 보자 비닐로 먼저 쫙 깔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오우 다 날라가겠다 그래 문 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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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이렇게 바닥 공사 비닐 작업은 마쳤습니다 스커트보다 위로 올라오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을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 붙여주는 센스 그 비닐을 이제 다 설치를 했으니까 머리 두덕바로 물을 꽂아볼래? 엄청 힘들어 보여? 네 이게 지금 안에서 문 닫고 하다 보니까 덥네요 더워요 지금 한겨울인데도 덥습니다 이제 다음은 2단계는 방수포입니다 타포린으로 된 방수포인데 설치해 볼게요 어 나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네 이제 보이시죠? 탑포린 방수포까지 설치했습니다 방수포도 또 텐트 컬러에 맞춰서 베이지 컬러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단열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오캠핑에서 판매하는 단열재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희도 준비할 때 좀 많이 검색해 보다가 이걸로 그냥 질렀습니다 두께는 이제 5mm입니다 5mm 몇 마리 네 드디어 단열재까지 이렇게 다 세팅을 했습니다 깔끔하죠 이 위에 이제 그라운드 시트 설치하고 카페트를 깔매됩니다 단열재까지 깔아놨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라운드 시트를 또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선은 러그를 깐 다음에 1박 2일 먼저 캠핑을 하고 다음주에 와가지고 다시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하고 다시 러그를 까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바 세팅 2일 차입니다 2주 뒤에 지금 다시 왔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깔고 카페트 깔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부 세팅까지 해서 저희 이제 캠핑 용품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 장바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용품들까지 좀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세팅했던 그 캠핑 용품들 우선쯤 다 이렇게 빼놨습니다 테이블 뭐 장작 박스들 파워뱅크도 보이죠? 야전 침대까지 난로 이제 두 개까지 우선 빼놨습니다 그레이스 쉘터의 그라운드 시트인데 진짜 이거 하나 안 갖고 와가지고 에휴 아 힘들어 아 지친다 네 이제 카페트까지 다 깔았으니까 내부의 캠핑 용품들로 세팅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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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해서 장박 세팅 모두 다 했습니다. 침실 공간, 침대, 야전 침대 두 개 붙여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캠핑 용품들을 우선 여기 다 세팅을 해놨고 랜턴들, 그 다음에 저희 사용하는 것들, 구이바다, 파워뱅크, 펜히터 딱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해놓으니까도 예쁜데? 그 다음에 난로는 생코쿠 난로로 세팅했습니다. 테이블은 저희 마렉스 1200 사이즈 세팅해놨고 의자는 카고 컨테이너 코지 체어 두 개, 그 다음에 플랜포티 좌식 체어 한 개 이렇게 세팅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에는 크레모아즈 3페이스 그리고 천정에는 크레모아즈 3페이스 그리고 천정에는 크레모아즈 3페이스